안녕하세요 저는 AKB48 타케이츠미입니다 네 저는 콘라즈 컴포니 김혜나입니다 저희는 들쓰날쓰! 입니다 2번 스타트 아 어떡해 현아 걸레? 정확한 점수야? 현아 마포걸레? 미유 미유 수고 13명 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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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한 침대 미유 수고한 침대 미유 미유 안녕하세요. 저는 대퀴즈미엠입니다. 1996년생 대학생입니다. 지금은 한국에서 데뷔하고 세계 신주라는 것입니다. 마주카씨, 어렵다. 어렵다. 너무 어렵다. 감사합니다.